문경에서 교회와 아파트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119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119에 문경 6개 교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문자신고가 접수돼서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했지만 폭발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어젯밤에도 아파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문자신고가 접수됐고 지난달 10일에는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해외 IP를 통해 허위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